안녕하세요 유튜브친구 여러분 하이 유튜브 프렌즈 오늘은 열무김치 냉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자꾸 봉순이가 오늘 울어요 죄송해요 이거는 칭포네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냉면입니다 깨냉면 깨를 이빨에 넣어요 짠 이실이요 이실이요 다리 나중에 제가 제가 저도 뼈 뉴 너무 맛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죄송합니다 시작합니다 아휴 오늘따라 봉순이가 계속 말썽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스크래쳐 하고 있어 스크래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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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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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으음... 너무 맛있다. 뭐야? 잘먹었습니다 안녕